저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첫날부터 얘기했지만 또 이게 이별이 있으면 또 새로운 만남이 있는 것처럼 롤러바이에 가사처럼 잘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시간을 잘 보내다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나중에 우리가 또 만나서 이렇게 재밌게 웃고 떠들고 서로를 보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금방 금세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황도들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더 멋있어진 모습으로 짠 나타나면 지금처럼 예쁘게 웃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? 네! 네 그럼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 황도들의 단짝이자 올리 황도 대장인 황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